일단 한국생님의 어머니께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준영 사장님. 일단 이준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저 이영준이 형. 그 다음에 어 누구있어? 순압누나. 정지실장님. 정열이 형. 수산쌤. 그리고 사라동민쌤. 호혜형. 효안이형. 그리고 권하위형. 그리고 웨이저형이랑. 그 다음에 영태형. 그리고 인스피리 여러분 사랑해요. 그 다음에 강호원장님. 그 다음에 대표님. 또 동민쌤 너무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.